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워스쿨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저는 24-7 Chilling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힙합과 R&B와 블랙뮤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좋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미 알 수 있습니다. 24-7 Chilling 제가 스페이스 스피커즈에서 시작된 Music of Zeek SS Challenge 리액션 비디오를 한 편 올렸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조금 힘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제가 비디오를 녹화를 끝나고 나서 2시간 뒤인가? 아니 스페이스 스피커즈 계정에 수빈이 이 챌린지에 도전하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도 톨리버가 리믹스한 곡에다가 벌스를 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2탄 영상 안 찍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어떤 래퍼들을 좀 볼 거냐 하면 수빈 먼저 보고 그리고 MCK와 월디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챌린지가 상당히 지금 많은 래퍼들한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쉬메이킹 클랩 챌린지 만큼이나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또 좋은 취지의 약간 캠페인적인 성향을 담은 이제 챌린지다 보니까 좀 많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수빈이 톨리버의 리믹스한 비트에다가 어떻게 벌스를 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보거든요 지금? OK, Let's get an tour! Let's get an tour! Let's get an tour! 오, 이런 바이브도 있었어 수빈한테? Let's get an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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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get an tour! 가수 한테 이런 싱잉 랩 할 때 바이브가 이런게 있는지 몰랐어 어 여기 좀 반복해서 들어볼게요 better 하는 부분 있죠 이야 인스트루멘탈이 좋으니까 기가 막힌 곡이 됐다 이거 리믹스한 음원으로만 출시 하면 안 되나 아 듣고 싶은데 와 미쳤다 와 수빈이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도 벌스를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그냥 귀에 굉장히 꽂혀 그리고 그냥 better 하면서 이렇게 it will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 이건 진짜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 되게 만족스러워요 진짜 요즘 RPT MCK의 벌스들을 듣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도 제가 좋아하는 래퍼인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다 보니까 MCK가 거기에 더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MCK의 벌스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기분 탓인가? 뭐 플로우 좋은 거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짧으니까 좀 뭔가 이렇게 어 이런 느낌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약간 좀 민망한 것도 있어 어쩔 수 없죠 이 챌린지의 형식이니까 월디에벌스 들어볼 시간입니다 월디에벌스도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월디도 뭐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래퍼라고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나 오로틴 없는 월디의 목소리 처음 들어 되게 하드하게 가는데 야 잘한다 야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 털리버 리믹스를 녹화하기 전에 오늘 낮에 부터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빈의 비디오가 하하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 인스트루멘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 털리버의 프로듀싱이 카니에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이제 닥터쥬레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카니에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창의적인 면을 좀 얘기를 한 거예요 힙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진짜 팝적인 음악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프로듀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힙합이지만 씬스팝 같기도 하고 누디스코 같은 막 그런 자유로운 그런 음악들을 만든다는 게 와 이 사람 진짜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카니에도 여러분들 돈다 그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앨범도 일부 수록곡들 중에는 약간 좀 힙합을 벗어나 좀 되게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바이브들이 있는 곡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털리버의 음악을 그런 것 같다라고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눈덩이처럼 많이 불어나고 있는 챌린지라서 제가 여기서 담지 못한 래퍼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 알아요 두 번째 비디오도 반응이 좋다면 세 번째 비디오도 만들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수층ers today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